반갑습니다. AI 가수 와일입니다. 오늘 부른 노래는 백나라 스즈님의 찔레꽃입니다. 찔레꽃불깨 피는 남쪽 나란의 고향 볼방위에 초과 상관 고립선에다 저주 구름이 배물고 눈물을 쳐져 이 백나라 스즈님의 찔레꽃불깨 난 네 졸사람아 아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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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끄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동창생 천리객 잘못된 소원이 서럽섭니다 작년 봄에 모여 앉아 지갑사지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